밥은? 배고파? 지금 의아패밀리 레스토랑 6시까지 와 나 배고파 같이 밥 먹자 나도 껴줘 나도 갈래 거기 어딘데? 아 왜 왜 안 돼? 저도 깎았어 좀 더? 응? 맛있었어? 응 엄청 이 배타지만 죽어 죽어 응? 손님 해주는 거 태양이 해주는 거 뻔한 형이 주는 거 용돈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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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줄게 걱정하지 마 고마워 아껴 쓸게 나도 사줘 나도 사줘 나도 사줘 나도 사달라니까 그럼 나도 용돈 줘 나 이제 진짜 고아야 가자 가자 집에 나도 오빠한테 오빠 갖고 싶다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문강태 형